이번 가을에 심은 자색 양파랑 일반 양파랑 마늘도 우리 가족이 1점 먹을 거 어제 눈 맞고 녹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쭉 있죠 우리 1년 먹을 마늘이에요 이게 염소 똥이 들어가 있고 확 밀어놔줬어요 염소 똥하고 천천히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거 유기농이기 때문에 식초하고 계란농기 식초물하고 바닷물 염소 똥 퇴비 이런 것들 봐줘요 으 으 으 으 으 으